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보 많이 받으세요. 저는 중국 대리앤탑센터 센터장 강단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한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합니다. 공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대리앤탑센터장 강단단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한재수 국장님, 그리고 이정혁 본부장님, 장예란 총장님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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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부터 저희 센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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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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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Fuckin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 회사에 방문했을 때 회사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 센터도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센터를 제가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벽면에다가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역은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만나서 여기에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이 앞으로 제가 이제 센터를 늘려 나갈 때 이 모습을 복제해서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공부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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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역은 저희가 함께 앉아서 소통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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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점 가방과 가 và 교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센터장 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할 때 이때 여기에서 많은 이용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이 영상에서 마지막 사진을 보내고 다음 사진을 보내고 다음 사진을 보내고 우리의 업무 중심은 또는 3년 3년에 우리의 업무 중심으로 평범한 업무 중심입니다. 동백이의 업무 중심입니다. 우리의 업무 중심은 3년 반 동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연속 중국 동북 삼성 쪽에서 우수한 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작권의 업무 중심은 3년 전의 업무 중심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스폰서님 한재수 국장님께서 한국에서 오셨을 때 많은 소비자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제품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소비자들을 초대를 해서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에 같이 참석하면서 제품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봤어요? 여기에서 저희 스폰서님의 사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의 사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의 사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어요? 저는 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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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체험이나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서 먹고 이런 진행을 하다 보니 저 혼자로부터 지금은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초대되신 분들은 95% 이상은 거의 소비자, 오토소년단, 그리고 사업자분들입니다.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상장의 학생을 bleeding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는 이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작년에 참여한 우리 전국에 아이더메 DNA의 이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애터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DNA활동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파트너들이랑 제가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화면원은 중국 정보센터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사 시스템에 열정적으로 참석하고 많은 인원들을 협보를 해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해주셨고 지금 여기 보시는 두 분은 본사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 옷 입으신 여자분은 지금 연퇴본사 IT 부문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평안에 방문을 이루어 제가 회사에서 일을 위한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그 후에 우리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그 지역에서 일을 향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제안다 취조어 퇴광 아이돌메 제시 워허 워어드 호반 제중 워다다 랜, 단동, 세이양, 텐징 등등 이쉐 청시 지싱, 릴채바 랜 저희가 작년의 10개 도시 단동, 심량, 선진 등등 곳에서 백랑각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회의 일회의 일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또한 productions 최석용의 일회의 일회에서 제 생각에 대한 일회의 일 회의 일회의 일회에서 네 저는 이 백만갑 활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저희는 이미 이 백만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백만갑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할 수 있고 나가서 이 발을 움직일 수 있고 보는 사람한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저는 어떤 경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과 제伙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원은 자신의 회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회원은 자신의 회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원은 자신의 회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돌 매일의 회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이에요. 저는 2020년 7월부터 애터미를 전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터득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애터미 회원이라면 소비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이거 매일매일마다 실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비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회원을 찾아라. 그런데 이 회원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자를 안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루에 이런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실천을 해야지만 내가 정확한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사업 expands. ring facial pots striving 더. 우illa 많이 높은 other than us. 자, 우리에게 Kerry스트를 더 Anh champion하고 Cock抑 become. 이 회원을 많이 tutorials. 내가 되기 위한 많은 수 있 resort을 Ach서 응원aufen. 내가 할 수 있는方向은 우리의 회원을 향한다는 bi인을 향해 오늘의 피곤을 향해 이제는 이어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100만 값을 통해서 저희 소비자 공단을 만들어서 제 사업을 확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저희 스폰서님, 이정혜 본부장님, 장예란 총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호일러를 잘 활용을 해서 저희 센터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인정합니다. 우리 마주의 이 지속에서 우리의 아이뻔인, 우리의 아이뻔인, 사업은 일을 복원해서 세대를 통해서 소속을 사업을 통해서 소속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열과 백명과 함께 함께 Majumat으로 참여해주는 시통입니다. 현장에서 뛰어야만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현장에 초대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초대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시스템에 초대해서 시스템에 앉아야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많은 초대를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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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큰 세미나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파트너들을 안내를 해서 이런 시스템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나만 혼자 본사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의 많은 파트너들을 배양을 해서 그분들도 전국 각지 이런 무대에 서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되게끔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2024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 팀의 회사와 함께 함께 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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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제공하시겠습니다. 新年之後我和我的核心夥伴也做出了這樣的一個約定 約定是不能改哦 4月上半期將有2-4名的新晉營銷經理 6月大概6月我來挑戰資深營銷經理 2024年我要培養出最少4-6名的傑出的經銷商 2024年到12月我目標挑戰營銷總監 最後2025年6月我的目標進入領導人俱樂部 希望我和我的夥伴繼續努力在2024年做到精益求精 批精展集謝謝大家 我們的核心朋友們決斷了 對了謝謝 감사합니다. 네, 강단단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센터를 아주 활기차게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꼭 그 목표 이루시라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중국 샤문탑 박강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으로부터 100만 값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강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복권사업 하문시에서 에터미 센터를 오픈하여 지금 현재 경소상들과 함께 에터미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박강일 다이아몬드 마스터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13년 무역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샤문에서 센터를 오픈하여 지금 제 중국인 와이프와 함께 경소상을 이끌고 에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6월 달부터 저희 스폰서이신 장유한 총장님 그리고 안광호 서승랄 본부장님께서 지금 중국 센터를 방문하셔서 후원 활동을 해오시고 계셨고 또 제 하위에 한국인 파트너 분의 중국 파트너 참여로 인해 제가 최근에 올해 초 제가 연태와 대전 쪽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성공적인 출장을 통해서 지금 한국 파트너 분께서 중국 파트너를 찾을 수 있었고 또 그분의 후원 활동을 통해서 에터미 비전을 보시고 그래서 같이 사업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1층 동체가 돼서 저희가 같이 사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분당 센터에서 많은 스폰서님들이 중국 시장의 많은 파트너들을 후원 활동을 도와주시면서 저희가 많은 힘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달에 제가 제 와이프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드림투어와 한국 석세스 세미나를 참여를 하였고 드림투어를 통해서 콜마 비니치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신념, 매 공정, 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들어올 때마다 그 제품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매 공정마다 품질 체크하는 그런 공정 과정을 보면서 역시 에터미는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를 참여를 통해서 가까운 크랍마스터 스피치를 통해서 모든 사업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조직이 와해되는 많은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에터미 사원에서 나오듯 믿음과 신념을 통해서 본인의 노력, 자본 투자 없이 본인의 노력으로 끊임없는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에터미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을 통해서 스폰서님들의 많은 후원과 또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변인산 단장님, 노정구 단장님 상담을 통해서 저희 센터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지워주셨고 저희가 이 센터 시스템과 에터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저희 경수상들을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올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센터 중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목표는 6월달 안에 국장 도전 박강일, 황리나 다이아몬드 마스터인 저희가 국장 도전 그리고 연말에는 본부장 직급을 도전할 수 있게끔 하고 올해 안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런 중국 시장에 발전하는 중국 시장을 여러분도 같이 주목하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올해 안에 두 직급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석세스 세미나에서 느낀 것과 같이 자본 투자 없이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으로 끝없는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에터미 사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 팀 중국 시장과 함께 같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강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연말 안에 꼭 본부장 달성하시라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인데요. 먼저 상해 탑 최정희 세일즈 마스터님으로부터 달성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정희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해 탑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정희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문업국장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토미 사업을 전달을 받았고 그때부터 아토미 전 제품을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12월에 작년 12월에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했습니다. 이 시즌이었습니다. 이번에 무더 국장님께서 상의로 들어오시면서 제가 12월에 판매사를 도전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애터미를 정확하게 받고 애터미의 비전을 받기 때문에 애터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품맛을 때는 저는 그냥 제품만 좋았지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판매 회사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문화,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과정에 대해서 제가 통해 많은 사업을 통해 많은 사업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통해 많은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통해 많은 사업을 통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학업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함께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모든 이유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과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도 자신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더 스포이지를 잘하는 것과 지식을 통해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일을 하기에 용기가 없었고 주변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지만 이번에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도전을 하면서 저는 즐기고 있었고 또 정확하게 알고 나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 선생님과의 단백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의 특징은 정말 너무热情하고 있는 직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상에서 이런 구조 시정모를 하는 것이 제안에서 제안에서 제안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가지고 있는 직장력을 하여 지정한 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제안에서 제안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안을 지정한 목표와 요구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안을 이부이부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15일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판매사 도전을 한국에 계시는 파트너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열정이 있고 바로바로 행동에 실천하는 습관은 있지만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께서 이런 계획과 방향을 잡아주시고 스폰서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대신합력으로 시작을 했더니 진행을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쉽게 이 판매사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렛ő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 완벽해서 같이 완성하는 이 부분들이 좋았고 팀이 같이 성장하는, 팀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전을 통해서 정말 스폰서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3년에 수업을 했고 하지만 저는 1년을 더 넣은 일을 하면 수업을 위한 100%의 상황과의 기분을 24년에 투입하는 이 시각 더 많은 아름다운 교수의 경험을 미치는 경험을 사회의 경험을 좋아해 그리고 다시 경험을 향해 24년에 수업을 다행을 수업을 하고 저는 이번 도전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맛보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무 쪽의 일을 했었고 지금은 심리학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애터미는 지금 부업이지만 저는 부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2024년에는 애터미를 전업처럼 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희 사장님 성공의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쭉 다음 단계까지 성급하시라고 큰 박수를 터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길림 통화 사랑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조글 세일즈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분은 현재 오토 판매사 진행 중이시고요. 센터를 지금 사랑방이지만은 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건이 오토 판매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고 그리고 3월 달에 팀장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조글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길림 통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조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김미연 문업국장님이고 장예정 본부장님이십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국가기업에 출근을 했었고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외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 계셨던 부모가 아주 강력하게 애터미를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애터미에 관심은 없었지만 부모의 강력한 그리고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저도 애터미를 다시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시작한 애터미가 제품을 쓰고 그리고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고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또 도전했고 지금 저의 이제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를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모한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모가 끊임없이 저를 깨워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숨기법 없이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알리고 있고 그분들한테 제품이 필요하면 먼저 애터미,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없으면 그때 다른 데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정확한 애터미의 오토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저한테 애터미에 빗자루가 있어? 애터미에 전등이 있어? 이런 질문을 제가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건 저희 지금 애터미에 없지만 그분들이 저를 믿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23년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월 한국에 계신 스폰서님들이 중국을 방문하셔서 저희 사업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하게 애터미를 바라보고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복제를 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4년은 중국 시장이, 중국 애터미 시장이 정말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저의 팀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2024년 3월 하반기에 팀장 직급을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반드시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을 통해서 제가 센터도 오픈을 할 것입니다. 애터미는 저로 하여금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 안에서 나를 믿고 그리고 회사를 믿고 파트너를 믿고 함께 성장한다면 나의 성공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터미를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는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소잘하게 하든지 철저하게 하든지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글 사장님. 조글 사장님을 믿습니다. 올 3월에 꼭 팀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네, 미리 달성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더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이분은 저의 소폰서이시기도 하고요. 네, 시간을 거슬러서 외국인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30대 리더스 그리고 로얄 리더스까지 유성하신, 달성하신 장예란 총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수로 맞이해 주세요. 짜자하오. 징이, 조징, 피징잔지. 네, 너무 좋습니다.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정말 우리 중국에 있는 사장님들께서 이것을 외친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입에 정말 계속 오르내린다는 것이 정말 참 가슴이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언어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스피치에 이렇게 좀 신청을 해 주시고 하면 서로 좋을 텐데요. 이제 중국분들만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게 돼가지고 중국분들만 오늘 정말 하게 됐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통역해 주신 우리 고지연 국장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은 정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크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간 곳이 동북삼성, 제가 고향이 길림성이기 때문에 동북삼성부터 계산을 한다면 저 위쪽부터 추운 동네 아시죠? 흥룡강, 할빈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흥룡강, 그리고 길림, 그리고 요령, 산동성, 그리고 천진북경 이쪽으로 좀 내려와서 상해, 그리고 하남성 상해, 그리고 하남 주변에 있는 절강, 그리고 강소성, 그리고 샤먼이라면 복건성이고요. 그리고 장사라면 호남성이거든요.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도 한 10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중국은 성 하나가 거의 한국 전체 면적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중국 시장 하나 나갔는데 성으로 치면 한 30배 정도의 한국 시장이 30배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걸쳐 있는 성만 해도 지금 한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한국의 10배 정도의 그러한 면적의 곳에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고요. 그렇게 크고 사람이 많고 인구도 많고 지금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품 전달이라든가 사람들이 쓰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정말 발달한 상해, 북경 이외에도 2선 도시, 3선 도시라고 하죠. 여기서도 애터미 제품을 쓰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중국에서 현재 회원 가입수만 해도 800만 명, 900만 명, 지금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800만 명, 9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경소장은 수십만 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리더스 클럽에 그러니까 리더스 클럽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죠. 먼저 오토 판매사부터 얘기를 하자면 2천 명 정도가 되고요. 리더스 클럽에 150명이 계시고 로얄 리더스 클럽에 45명, 그리고 크라운이 크라운 클럽에 9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속도라는 것은 한국에서 거의 10년 만에 나온 성과라고 했을 때 중국은 3년, 2년, 3년, 4년. 지금 우리 중국 오픈한 지가 2020년도 7월 1일 날 오픈해서 지금까지다 보니까 3년 반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3년 반의 정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중국에 지금 1박 2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을 중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숙식은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와서 회의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 숙식은 본인들이 다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티켓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티켓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1박 2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정을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연태나 이런 데 오셔서 강의를 들어보면 그 열정과 그리고 강의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나라의 애터미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시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으로서 이러한 아이템이 중국에 가서 널리 퍼져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가슴이 벅차요. 정말 벅찹니다. 중국분들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평균 월급을 치면요. 거의 4천, 5천 원이에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 미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세미 판매사가 상하 방위가 된다고 하면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애터미에서 제일 첫 직급인 제일 첫 직급인 셀즈 마스터가 된다면 한 달에 수입이 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나는 고소득자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뿐인가요? 애터미는 최고 소득까지 가면 중국에서만 해도 우리 1억만 해도요. 중국에서 수입이 매달 6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입을 받아갔을 때 그리고 그것이 꾸준한 상속이 된다고 했을 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데서는 정말 세계 전 세계를 봐도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그리고 대만이나 이런 데서 봐서도 화교 분들이 이 장사물인은 정말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애터미를 정확히 본 중국 사람들은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사실 많은 영향을 코로나 이후로 지나가고 나서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기존에 성공하셨던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에서 성공하셨던 그분들도 애터미에 지금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 중국에 가서 후원을 하고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물어보세요. 요즘 잘 되세요? 뭔가 잘 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분들도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터미가 정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안내하고 제안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해준다면 그냥 펼쳐주는 거예요. 그냥 펼쳐주는 거예요. 펼쳐주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해왔던 그 장사, 솔직히 말해서 그 장사 몰이가 아주 뛰어난 그러한 것으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는요.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2024년도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아까 사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하는 그러한 한 해가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 아니고요. 200%의 확신을 가지고 2024년을 보낼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지금 공항으로 달려가시는 분 계시고 중국 국내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하면서 또 후원을 하시는 우리 김미연 팀장님 그리고 중국을 지금 가시는 서순일 본부장님 정미경 팀장님 이렇게 지금 중국을 가고 계십니다. 지금 중국 이제 스타트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요. 우리 탑에 한국에서의 파워가 상당히 강하고 시스템이 정말 짱짱한 탑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국으로 많이 옮겨져서 거기서 우리 탑의 위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큰 폭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돼요. 중국에서는 더욱이나 뭉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자석을 빨아들이려는 큰 자석이 큰 사람을 많이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쭉 빨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스타트하십시오. 올해 스타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얄클럽 공지에 로얄클럽의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기에 대한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시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뭐 안 짜진다. 이거 펌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에텀이 싸니까 안에 들어있는 질 좋은 우리가 제품들을 쓸 수는 있는데 용기는 허접한 것을 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참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절대 좋은 걸 저희들은 선택을 해서 하고 있고요. 어떤 그 한 구간에 좀 잘못된 것을 쓸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다 조회를 해서 어느 구간인지를 조사를 하고 지금은 이미 새로 나온 제품들은 거의 다 지금 새로 갱신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에텀이는 최고의 품질인 용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그 뭐죠? 팩트나 우리 시대알펀 이 중국어로 한국어로 요즘 중국어만 계속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아, 생각 안 나네. 쿠션이요. 쿠션, 쿠션. 쿠션 용기 같은 경우에 이런 용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생로랑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품 제품 아시죠? 거기 용기랑 똑같은 걸 쓰거든요. 그 색상만 다르고요. 당연히 포장 다르겠지만 그 용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수준의 용기를 저희들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개선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여러 회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석세스 세미나가 3월부터 1박 2일로 진행이 되죠. 1박 2일로 진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현재 메인은요. 오롯입니다. 메인 오롯이고요. 그리고 변산 수원에서 1박 2일을 진행해요. 그러면 기타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나요? 기타 다른 도시는요. 다른 곳은 원래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딱 6시에 끝내버려요. 끝나고 그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요. 그 뒤로 오롯에서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이튿날 또 12시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1박 2일하고 같은 거죠. 이 세 곳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곳에는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변산과 수원이에요. 그 중 오롯에는 우리가 숙박을 어떻게 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오롯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슨 값이 있냐면 식사. 그러니까 저녁 식사 있죠. 첫날 저녁 식사를 간편식으로 받는 것이 거기에 비용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그 외에는 AB 타입으로 나눠지겠죠.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세 곳만 진행을 한다. 세 곳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재에서 끝나고 그러면 저희들 이튿날 오롯에서 달려가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차후에 아마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 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총 오롯과 이 변산 그리고 수원 라비돌 해서 총 좌석이 5천 좌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천 좌석. 그래서 나의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겠다. 나의 팀을 더 크게 빠르게 예전처럼 정말 석세 세미나에다 앉히면 정말 애터미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신청을 하셔서 1박 2일 하시기 바랍니다. 6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탑은 정말 강한 팀입니다. 올해도 1 플러스 1 하셔가지고 대박나는 전 세계 글로벌로 대박나는 중국이 대박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 메시지 전해주신 우리 장예란 총장님 모두 모두 같이 저 열정을 따라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